자 그러면 권순호 취재팀장 바로 모셔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티비 권순호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좀 괜찮아 보이죠? 털 빠졌죠 지금? 네? 지금 털 빠져서 뛰시는 거 아니에요? 사자마자 털이 이렇게 빠져서. 어디서 건지가 써있질 않아. 근데 확실히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키가 작아가지고 옷을 입을 때 좀 뭘 입어도 그렇게 별로 뽀대가 안 나는데. 아 태가 중요하다. 왜 태무다? 아니요 아니요. 네 옷걸이가 태무다 이런 얘기인가요?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왜 갑자기 혼자 땀을 파고 들어가십니까? 참 알겠습니다. 뉴욕증시 마감상은 다우존스는 0.3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78% 올라서 이것도 장중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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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맙시다. 이러면 또 그렇게 된다고요. 혹시 압박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하지마. 하지마 제발. 죽겠어 아주.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야 저기 이름 뭐야. 푸에르토리코. 이거를 트럼프 후보에 지지하는 어떤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섭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경합주에서 푸에르토리코 자체는 투표권이 있는 지역은 아닌데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경합주에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센 얘기 많이 하는 트럼프 캠프에서 조차도 이거 수습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챙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챙겨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대선 때는 워낙 험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말한 대로 다 지키면 정말 앞으로 국제무역 못할 지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약 중에 하나 넣어야 된다. 공약을 다 지키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해줘야 유권자들의 마음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참 신기한 거는 외신에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투표 선거 분석 결과를 숫자로 보면 거의 다 경합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기세는 뭔가 트럼프 후보가 더 나오는 듯한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해리스 후보가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는 파시스트다. 그리고 관세 이런 거 해가지고 물가를 엄청나게 올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낙태권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받으려는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트럼프 캠프에서는 불법 이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파이내셜타임즈에서 보도한 거는 이게 보험 무역주의가 확산이 되면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글로벌 리더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S 국제결제은행의 아구스틴 총장 같은 경우는 보험 무역주의로 후퇴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매우 우려스러워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업률을 높이고 성장률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80주년을 맞이한 브레턴 우주체제가 구현한 규칙 기반의 세계무역 질서가 위협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경제가 대개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면 부자들만 싸게 주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힘든 사람이 이자를 좀 더 덜 내야 되는데 금융이라는 거는 부자들에게 더 이자를 싸게 주고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거니까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은 힘든 사람한테 더 비싼 이자 내게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많이 힘드시죠? 물가 잡아드릴게요. 제가 금리 올릴게요.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는데 이자를 더 내라 그러는 게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간미가 떨어져요. 그런데 보험무역주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험무역주의는 되게 인간성에 잘 맞아요. 부합해요. 우리 사람들 먼저 챙겨야지. 왜 누구 좋으라고 남의 중국산 물건 쓰고 그럼 중국 사람들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인간미가 떨어지게 하는 정책이 경제정책들인 건데 지금 이게 대선 같은 정치 시즌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감성이 좀 더 중요해지는 정치적 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쪽의 목소리들이 되게 높아지고 이런 목소리들이 결국 제도화가 돼버리면 그거는 또 백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미 진행 중인 것도 되게 많아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거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도 별로 안 중요하고 해리스냐 트럼프냐도 별로 안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 재무부가 행정명력 국가안보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업은 중국에다가 투자를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투자 계획을 미리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점 밀어달라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차량 관련한 중국산 부품 규제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정부가 이거 USMCA 위반이다 라고 해서 규제 유예를 요청을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혁신연합 이라는 곳은 여기는 도요타 GM 현대차 다 미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소속되어 있는 건데 여기도 지금 이거 좀 일렴만 밀어달라 중국산 러시아산 부품을 자율주행이나 통신기능입니다. 이거 못쓰게 하는 거 밀어달라는 의견을 미국에다가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플레이어들이 이게 우리한테 안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젠다가 좀 먹힌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거의 기업들이 눈치 엄청 보면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자동차 얘기 잠깐 나온 김에 어제 타스만이라고 기아 기아 픽업트럭 나왔는데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죠. 딱 봐도 호불호가 엄청 가일 것 같아요. 나름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정프로님이 은근 터프한 차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보면 싫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투박하다? 그렇죠. 디자인이 그런데 뭐 이열도 의자 이렇게 약간 높여지고 괜찮다 보세요. 와 역시 정프로님도 자동차 뉴스는 다 챙겨보시는구나. 챙겨봐야죠. 이게 기아가 내놓는 첫 픽업트럭인데 사우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요? 네. 거기서 제다 모터쇼 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아의 신차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포스코그룹이 인도 오디샤주에 현지 일관제천소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게 왜 이 뉴스를 제가 선정을 했냐면 그나마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와중에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단 한 곳 여기는 앞으로 잘 될 거다. 인도 인도 그러니까 진짜 여기만은 앞으로도 잘 될 것이며 다른 외풍도 덜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데가 인도거든요. 심지어 중국조차도 감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그렇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도에 IPO하고 팀쿡 가서 아이폰 사랑 주세요 이런 거 하고 거기 인도말로 해야 되는군요. 인도말로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사실 인도가 다 그런 거 알면서도 인도에 대해서 좀 약간 미지근했던 이유는 인도가 진짜 복잡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원래 인도에 진출하려고 했던 거는 거의 2005년? 그쯤에 그 나라하고 다 합의 보고 주정부하고 다 합의 보고 투자 다 했어요. 거기다가 짓기로 다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장님이 네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 그럼 그게 먹혀요? 그래가지고 주정부라든지 중앙정부 가가지고 아니 인허가 다 봐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동네 아저씨가 이거 못하게 한다. 그랬더니 동네 아저씨가 못하게 하면 동네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럽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12년을 끌었어요. 12년을 끌고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다 사놓고 인허가 다 받고 주정부 얘기 다 됐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각 주정부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 향토 세력들이 그 정부의 전반적인 통제에 잘 안 먹혀요. 그리고 또 동네마다 또 분위기 엄청 다르고 이거는 강상윤 교수님 강의를 굉장히 경청하고 계신 정 프로님이 정말 잘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법원 판결이 늦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늦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30년 된 판결 아직도 판결 안 난 거 많아요. 30년, 40년 됐는데 거기는 그런 거가 잘 안 통하던데 시스템이 잘 안 통하는 게 있는데 물론 최근에 분위기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이장 같은 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누구고 하여튼 모든 단계를 다 거쳐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법적으로 내가 이겼다고 무조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가려면 강서영 교수님과 함께한 인도 이야기를 좀 한번 쭉 보고 가시면 좋겠다. 인도가 되게 이직률도 높아요. 인도는 어떻게든 사람 많은데 취직하면 안 옮길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그냥 직원 들어왔다가 월급 2달러만 더 주는 데 있으면 바로 옮깁니다. 심지어 두 군데 같이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두 군데를 같이 다니래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게 왜 이상한 거냐고 너 자꾸 뭐라 그러면 나 나갈게 정말 일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막 옮겨다니고 아니면 아예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거나 하여튼 그런 인도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포스코가 인도에 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가공 공장들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델레도 있고 구자라트에도 있고 첸라인에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가공 공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오디샤에는 일관제철소라고 해서 철강제 만드는 것부터 제품 만드는 것까지 다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포스코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철강업은 원래 국가의 성장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잘 나가다가 미국이 잘 나가다가 일본, 한국, 중국 거쳐서 동남아 쪽 가 있는데 지금 인도가 거의 철강업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포스코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JSW하고 이번에는 좀 문제 없이 안착이 됐으면 싶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도 워낙 비싼 수업료를 인도해서 치렀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철강업도 그렇고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 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지금 이렇게 투자해놓고서 한 3, 4년 4, 5년 정도 지나면 또 이게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힘들 때도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SK이노베이션의 화학자회사의 SK지오센트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전 이름이 SK종합화학인데 여기가 울산에다가 세계 최초 최대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그거를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한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많이 어렵습니까? 어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동안은 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게 더 쌉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게 더 비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는 언제까지 이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플라스틱은 폐기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원래 있던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였었고 이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막 쪼갭니다. 물리적으로 씻어서 쪼개서 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학적인 단계까지 내려가서 하게 되면 플라스틱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복합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단지를 세계를 최초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비닐봉다리 같은 것도 그거 지금 못하니까 다 태우거든요. 그렇죠. 고용연료 만들어서 태우는데 이걸 아예 그냥 분해 6, 기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는 만드는 그런 단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SK그룹이 전반적으로 부채, 채무를 좀 줄이면서 그리고 사업들을 좀 재조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환인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아니면 순환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야심차게 달려오긴 했는데 속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녹색 전환이냐. 후대의 기후기가 나는 건 후대 문제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가지고 녹색 전환의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SK지오센트릭이 이 프로젝트들을 미루게 됐다. 그리고 여기가 세 가지 방식이 있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퓨어사이클이라는 데랑 하고 있는 PP 분야의 지분도 정리를 하고 원래 퓨어사이클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다 플랜트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분도 좀 정리를 하고 규모도 축소를 하고 시기도 좀 뒤로 미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어쩌면은 그게 꼭 같진 않아요. 테크 기업하고 인프라 기업이 같진 않은데 우리가 이거를 시간을 돌려서 2019년 삼성전자가 HBM을 포기했던 그 결과가 2023년, 2024년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에 뭔가를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녹색 전환과 관련한 이 부분이 테크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2025년, 6년, 7년에 진짜 친환경 플라스틱 수요가 막 늘어나면 늘어나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맞았던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은 이번에 SK의 판단이 맞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때쯤이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EU라든지 한국도 플라스틱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걸 다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란이 많다는 건 알고 그냥 얘기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빨 때 써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때문에 플라스틱 이게 탄소 배출이 더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원래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씩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관련한 부분도 약간 지연을 하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좀 미룰 때 미루는 거는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 걸릴 사업을 너무 단기에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회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 시점을 다 조절하는 거는 너무나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 진짜 아예 뒤처질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때 따라잡는 거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좀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던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의 프로젝트가 지연됐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너무 빨리 투자해가지고 아예 시장에서의 기대가 사라진 것보다 적절한 투자 시점을 위해서 좀 지연시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답답한 점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앞길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NCC 공장을 SK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가동 중단을 시켰어요. 이건 오히려 좀 잘한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존의 중국하고 경합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나라 화학업계는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과 용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빨대 얘기가 좀 나와서 저는 약간 좀 답답했거든요. 플라스틱 빨대를 가능한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나온 게 종이 빨대 아닙니까? 종이 빨대도 결국은 안에 다 안팎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안 하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코팅해서 결국은 플라스틱 성분 들어가 재활용 더 안 돼.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은 환경보호는 더 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이 환경보호 이 그린 산업 쪽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플라스틱 자체가 악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플라스틱은 사실 친환경 때문에 나온 거예요. 플라스틱이라는 건 원료 자체가 하도 코끼리 상관 많이 가져다가 당구공 만들고 이래 버리니까 플라스틱을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보호가 이런 거. 그러다 플라스틱이 너무 쓰기 편하고 만들기 편하니까 이런저런 거 만들다가 너무 지금 과해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런 대안이 오히려 더 환경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좀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만 다가설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좋은 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많고 폐기물이 문제가 되니까 그 폐기물에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건 난 엄청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아하던 건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연이 되니까 네. 좀 아쉽죠. 네. 그 중간에 제가 표범 옷을 벗은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이게 좀 덥네요. 나는 이렇게 덥지 몰랐는데 얘가 되게 보험이 잘 되네. 좋은 건가 봐. 그래서 하여튼 올겨울 따뜻하게 나셔야 되는데 또 이철, 11월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게 또 우리 수험생들 아니겠습니까? 아, 딱 수능 때죠. 네. 이제 곧 수능도 시작이 될 때인데 우리 고3 수험생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맨날 이거 막 스마트폰 보고 어쩔 수 없이 공부 때문에 태블릿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집중은 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눈을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포커싱 타임이라고 옵투스 제약에 우리 눈에 피로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포커싱 타임입니다.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포커싱 타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쪽 따서 눈 건강하면 또 우리 정프로님 아니에요? 젤리형이네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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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바라먹으면. 음. 음. 쪽 바라먹으면 이제 눈이 훤해지는 거죠. 음. 집중하기 좋아지고 수험생들의 피로도 풀 수 있는 이거 이제 링크를 저희가 해놨으니까요. 오해핏 포커싱 타임. 뭐 차지기 추출물도 있고 비타민도 좀 들어있는 오해핏 포커싱 타임 요 아이들에게 우리 수험생들 포함해서 우리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줄 때가 됐고요. 우리도. 맛이 좋고 안 그래도 예민한 고3 수험생한테 야 이거 눈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면 그걸 먹겠습니까? 맛이 좋아야지. 일단 맛이 좋고 천연 카페인 들어가 있어서 좀 집중하기도 조금 덜 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아 그럼요. 포커싱 타임 우리 권팀 양님도 하나 가져가셔서 오늘 하루 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그랬는데 요즘에 좋은 약이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먹어요. 그렇죠. 입에 쓴 거를 굳이 우리가 먹을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 못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 권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은 링크 잘 따라오셔서 우리 직장인 그리고 또 수험생들 학생들한테 이거 포커싱 타임 하나씩 좀 드려가시고 우리 권팀장님은 내일 아침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제가 또 딴 일정을 써가지고 유종훈 기자가 오고 유종훈 유종훈. 네. 그러면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윈섬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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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